여기부터 죽이기 해서 하지마iph 하지말라 하지말라고 하지말라구 지져expl 으아아 하지마 app 하지마아 어잍 어잍 어얽 야 짱짱그러어욱 짱짱 attendant 짱짱그러 짱짱그러 야 일단은 다음해배 다음에 보자 오케이 아 이게 어디 날린거야? 와 저 미쳤나봐 어? 영자분!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에요? 저 저기로 가야되요 왜 저 퇴폐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 어떡해요? 빼? 빼? 아 저 어케요? 어케요? 빨리 빨리 잘못하셨대 빨리 저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으셔야 해요 빨리빨리 빽 안돼요 여기 여기서 빽 안돼가지고 빨리 어떻게 된거죠? 아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로 그 자리 가야 제가 제가 가서 그 자리 아니 그 템 좀 주세요 거미 완전 쎄 이거 거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템을 받자 그러면 저 책이랑 아니 아니아니 가는거 귀찮거든요 그래서 책 인첸트 된 책 여섯개랑 그리고 인첸트 상자였나 그 있잖아요 인첸트 인첸트 하는거 그거랑 그리고 고기에도 있었는데 모르고 버려짐 그거랑 모르요 오케이 책을 주셔야 될텐데 인첸트 된 책 아 살충 띄운 책이었는데 없어졌나요? 땅이 안떨어져있나? 아 진심 인첸트 인첸트 책 있었는데 그쵸? 인첸트 책 있었는데 아쉽다 모르고 하나 더 있네 오케이 이거 버리고 이거 써야지 어 아니 원래 있었 다구요 원래 살충 오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신나는 브금 틀어놓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쵸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쵸 그치 않습니까 여러분 그쵸 맞잖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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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맞잖아요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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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 맞아요 맞다구요 오케이 시청자 여러분도 맞다고 했으니까 오 오 하늘에서 똥 날린다 됐다 넬카롬에 살충 아 레벨 날라갔다 아 레벨 아 레벨 아 레벨 아 헤덱 헤덱 이거 레벨 내가 모은다 가자 간다 곤충의 숲으로 간다 곤충의 숲으로 가자 레벨 9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아닌 것 같구만 사마귀가 보스인데 벌써 보스를 잡을 순 없지 와 저기 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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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레벨 레벨 올리죠 어 레벨 올라갔다 레벨 굿 간다 팔 굿 보우투 굿 오잉? 벌써 보우투가 떴단말이야? 오잉? 그럼 이거 입지 뭐 하하하 아니 똑같잖아 하하하 아니 바로 보우투 하하하하 아니 바로 보우투가 떴 이거 어 이겁구만 자 무르로는 아 레벨 레벨이 어 썰어버린다 이거 레벨이 없네 이거 아니 하나라고 나면 이거 하나가 없고 이거 됐잖아 구는 금방 올리지 와 한 번에 죽인다 한 번에 내가 이거 레벨이 안들어오냐 안먹었나? 아 굿 굿짱 오케이 지금 레벨 충분히 됐구요 됐다 와 넬카로움 쓰리 만약에 내가 밀치고 싶다 그러면 이검 쓰고 굿 나 완전 마크 고수인데 지금 지금 모양새만 봐서는 지금 어 마크 고수야 지금 쩔어 어 살총 어디갔어 어 살총 어디갔어 뭐지 어 뭐야 아 날카랑 살총 안돼요? 왜? 왜? 이상한데 이상한데 아니 안될 리가 없는데 모르르 모르르 했지않아? 모르르 했지않아? 살총 오류에언 레벨은 레벨이 날라갔는데 레벨이 날라갔는데 아 날카랑 살충 먹어요? 아 살충은 단독해야돼요? 그래? 어 칼도 없는데 아 아 됐어요 필요없어요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줄 수 있어요? 아 다이아몬드건 받았다 이거 나 희망고문하나 이거? 희망고문한거 같은데 이거? 희망고문이죠 이거? 희망고문같은데 이거? 안 모어지는데 이거? 아 인벤거서 아 아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아 어 마 괘로웅 오케이 오케이 칙 칙 칙 굿 그거 그냥 칼에서 써야겠네요 1 거면은 날카로운 부분이 좀 때리다가 살충으로 때리면 되나? 따다다닥 고기 있으니까 고기 있어서 버린 거예요 고기 들고 다녀 볼까 거기서 버리고 됐다 고기 먹고 갈까? 한번 가볼까 저기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한번 싸울 수 있는지 와 날라와줘 봐 야 개소름 어 안돼 칼을 버리다니 안돼 가지마 내 칼 가지마 독거미 독하살 쏘는 거미를 1순위로 죽여요 오케이 일단은 한번 가보고 아 물도 달라 어 동물인가봐 동물 독극물 야 너는 가소롭지 나의 날카로운 거므로 한 번에 너희들을 죽일 수 있다 아니 그만 오거라 나한테 그만 덤비거라 그만하지 않느냐 합동을 합동을 오 많이 나온다 뱀 어 끼었다 얼음에 어 저기요 얼음에 끼운 됐다 날개 만들 수 있다 깃털도 있지 않나나 어 나 만들 수 있다 윙부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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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 수 있다 봐봐요 윙부츠 어딨지 윙부츠 어딨느냐 여기다 자 이거 이거 이 날개잖아 이 날개 오 만들 수 있다 만들어보자 날라다니나 저거 하면 응 어떻게 만들었지 아 여기 여기 하나 이 깃털 하나씩 그리고 이거 이거 하면 윙부츠다 윙부츠 다이아같아 신어볼까 글씨가 적혀있는것같은 느낌은 나만 그런가 노호 겅노흥 노호 겅노흥 궁룡룬 윙룬 용룬 오륜가 빨라진다고 안 빨라진거 같은데 어 똑같은데 어 내 윙부츠 빨라진건가 이게 똑같은데 똑같아요 점프한건데 이거 봐봐 뭐가 다른거지 똑같은데 이상하다 뭐지 이거 두번 점프한대 점프 달리기가 기존보다 빠르다 아 점프하면 글씨가 보인다고 아 잠깐만 일단 글씨가 좋은게 아니라 독학을 쏘거든요 제가 거미가 있나봐요 아 거미 두마리 냈다 진짜 죽이기 싫다 너무너무 이상해요 저거 그냥 나 2부츠 쓸래요 보호있는 별로 의미가 없네요 저 사막이다 사막이 외래 많아요 저거부터 죽여볼까 그냥 근데 외래 범위가 넓어요 쟤네 범위가 짱 넓은데 잠깐만 야 나 싸우는 부금이 없어 유튜브에서 고를 수가 없어 싸우는 부금을 못찾았어 야 그냥 이걸로 희망 희망 부금으로 간다 간다 야 희망이 과연 내가 죽일 수 있을지 과연 간다 가자 가자 간다 간다잉 와 저 검이 이 짱 많아 으어 거미 여기부터 죽이긴 했어 automation 하지마 하지마 하지말라 하지말라구 하지말라구 이씨 뒤진다고 하지말라구 하지마 하지마아 하지마아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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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짱찍그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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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단은 다음에 봬 다음에 보자 아아 나 왜 여기가 어디야 어디야 아 어디야 어디야 아 나갈래 야 짱쎄 이거 이거 못이겨 이거 야 이거 못이긴다 이거 이건 커트를 좋아도 이거는 안된다 이거 중계방 패닉 달고 싸워요 에이 이거 중계방 올릴게요 그냥 야 이거 너무 센데 저게 아니 이거 에반데 이거 아니야 거미도 보스라 했어 거미랑 사망이가 보스라 하지않았나 던전 이거 혼자서 플레이하면 안되나봐 이리와봐 짱쎈데 저 보스는 거미가 저게 보스가 아니라고? 나 보스 어떻게 잡냐 이거 아 얘네 잡몹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서 못사우겠다 잠시만요 자 얘부터 죽이고 아 나이씨 일로와 일로와 뒤진다이 어 얻었다 얻었다 오 나온다 이거 나온다 나왔다 살충을 때려보라고 이게 살충인가 화살 개날려 저기 아니 이거 못가게 해놨다니까 쟤네가 아 이거 참 이거 잘 잡아야되는데 사전거리 엄청 세다 아 역시 무빙하면서 가는 도중인데도 힘드네 이거 저쪽으로 가있어 독거물 없는 곳으로 다가갈 순 있지 하나에 얘네부터 죽게고 아니 너네 좀 나오지 말라고 죽는다잉 방해돼 너네 아 저기봐 조종하고 있다니까 어떤 애가 어떤 애가 조종하고 있어 어 여기도 있나 저쪽에 있는건데 이게 너무 길어서 일단 저기 가서 그 살 뭐야 피업하는 거를 만들 수 있는지 봐야겠어 피업하는게 또 있거든요 피업하는 무기를 만들어낼거 같아